반갑습니다. 광역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원 앵두금 숭분보습호 대표 박현천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글을 보시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차돌, 이거는 차돌하고 석양이 조금 섞인 거. 결국은 이것도 다이아가 아닙니다. 둘 다. 얘는 다이아다. 얘는 다이아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에 대한 거 아시겠죠? 전에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비교해요. 일반인들은 구분 못해요. 이렇게 있으면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하고 이거 비교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보세요. 나가죠? 그러나 이건 전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니까요. 이거는 조금 조금 섞여있대요. 이거 갑니다. 나가죠? 이거 나갔잖아요? 그대로 붙어있죠? 얘는 다이아가 아니죠? 그러나 다이아가 일부가 있댔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아,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보세요. 얘가 나가죠? 다이아니까. 그래서 일부는 조금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없다. 차돌. 이건 차돌이에요. 얘는 이제 보세요. 바로 쭉 나갑니다. 그냥 나가죠? 네, 그대로 붙어있죠? 이거는 7. 경두 7. 이 세 개가 동시에 있다? 그럼 구분, 일반인들은 못한다. 다이아 같은 차돌, 차돌 같은 다이아. 절대 일반인들은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 올 때까지는 와서 개인 강의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나 또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네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엄청 질이 좋은 또 옷감이 하나 나왔는데 야, 이거 진짜 질 좋다야. 이야, 완전 이거 쨍하겠네요. 오, 핑크인데 핑크인데 약간 경도도 약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한 1cm 들어가죠. 이 정도까지 들어가죠. 쪘어요. 확실히 쪘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와, 더 쪘으면 완벽할 텐데 이 정도 쪘면 그래도 오, 핑크 쪽이 전체는 핑크를 물고 있고 약간 그린 회색인데 핑크 쪽에, 핑크 톤이에요. 이거 상당히 색깔 좋은, 이쁜 색깔 나올 거예요. 대박이네요. 와, 이 부분이 좀 뼈가 좀 섞여 있네. 이거 걷어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쫙 잘라내면 한 30캐로 날아갈 거고 자, 전체 평균 볼게요. 잠시봅시다. 제법 괜찮은 다이아야. 216캐럿이니까 이건 150캐럿은 쓸 수 있어요. 완전히 금도 안 제대로 쫙 가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찌라고 우리는 그럽니다. 또는 모찌 또는 꽃감 꽃감이라는 표현이 적합해요. 꽃감을 찾아서 무조건 다이아야, 얘는 평균 점수가 다 올라갑니다. 이건 그동안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야, 이건 전체 평균 다 섞여있기 때문에 100% 다 올라갑니다. 어? 이거 안 올라가. 제가 잘못 눌렀으면 그럴 거예요. 됐죠? 확신한 이 정도면 9g로 따져보면 총점이 90... 한... 아까쯤을 했는데... 한 3g 93g면 상당히 등급이 나오면 네, 커팅하면 94g까지 나올 거예요. 커팅하면 94g 무조건 내가 해주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엄청 이쁘죠?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요거보다 더 조금 더 일지 더 나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등급이 더 높아요. 얘보다 얘가 더 한 등급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 더 한 등급 더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잘 나올 거예요. 얘가 볼 때 내 생각에는 색깔이 더 그렇게 하고 거의 같거나 얘가 한 지수도 높아요. 얘가 93.5 정도 또는 94g 정도 되는 건데 아주 질이 좋은 편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 150kg 사이즈 이런 가격은 한 이거 자체가 한 1억 5천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 1억 5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팅하면 뭐 한 20억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고정도 레벨이에요. 굉장히 잘 쪘어요. 단단하고 모든 게 크랙도 없고 안에 골고루 균형 가루로 행태로 된 게 축하드려요. 요런 거 만나기 좀 드물거든요. 요런 다이아 요런 다이아 만나기 뭐 드물어요. 형님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다이아닌지 제가 뭐 자, 보실게요. 천천히 자, 그다음에 자, 모이사 나이터가 실험해 드릴게요. 아예 5.15 보세요. 이봐. 모세가 아예 갈려나가죠. 모이사가 갈려나가고 얘는 뭐 꼼짝도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흔적도 완벽하죠. 꼼도 없어요. 바깥도 해볼게. 바깥도 마찬가지일까요. 보세요. 모이사 나가죠. 다이아닌 맞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이구 지금 뭐 와 대박 나셨네요. 버리려고 했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기는 아까 얘가 다이아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게 다이아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이게 아주 싸구려 오기인데 이게 투명도는 높죠. 뭐 투명도 당연히 높겠지. 이거 보세요. 와 색깔 예쁘고 멋있죠? 근데 뭐 그냥 나가는데 자, 보세요. 이거 징 나가는데 보세요. 내가 한 번 볼게요. 그 소리 나죠? 깨집니다. 한 번 다이아 강판에 나오면 박살납니다. 팍!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건 다이아라 맞는데 러퍼 이거는 깨지는 거라서요. 이거는 이제 사양길로 접어든 거예요. 죽는 거죠. 이건 저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병에 걸려 오! 이거 내가 아까 말한 두 번째 이거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 다이아예요. 자, 이거 다이아 맞는데 이거 다이아 이제 이쪽은 다이아 이거는 다이아가 맞고 얘는 다이아가 맞고 이쪽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이건 다이아가 확실하고 얘가 다이아인지 옥인지 음, 이것도 다이아네요. 이것도 다이아 맞습니다. 맞네요. 정확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경도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오죠. 두루룩 여기도 두루룩 올라가겠죠. 통과 100% 통과 자, 이제 조명 등급 와우! 이거 진짜 정확하게 이야, 이쪽 부분은 안 나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와따,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이런 거 하나 나오기로 찾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내내 못 찾고 있는데 쉽게 찾네요. 와우! 등급이 이거 이 정도면 94인데 핑크다이아 94인데 와우! 좋다. 이거 완전 이런 와우! 좋네. 오우! 베리 굿! 여기 크랙이 안 돼. 이런 거 크랙이 잘 되는데 이쪽 부분은 크랙이 안 되고 이쪽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양쪽 두 개.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커팅하면 이렇게 되거나 이거 말고 이거 약간 색깔이 들어간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이거요. 자, 이게 이렇게 형태로 바뀌어요. 엄청 이쁘죠? 커팅된 거 한 번 보세요. 엄청 이쁘죠? 예, 이게 보통 이쁜 게 이쁜 게 아니에요. 이래 될 거예요. 제가 보여주기에 초청 못 받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가격을 이것도 한 억 넘어가겠네요. 1억짜리 하나 나왔다. 128캐럿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한 20캐럿짜리 두 개가 나올 거예요. 25 정도 하나 나오고 22 정도가 하나 나올 거예요. 20캐럿짜리 두 개 나와요. 나머지는 버린다 생각하더라도 길로바시하고 조금만 일캐를 못 쓴다 하더라도 축하드려요. 이거 하는 질이 좋은 거 이거 94지 90 사는 거로 93지로 할게요. 그냥 한 칸 내립시다. 93지 둘 다 93 93지고 여기는 옥이에요. 이거는 옥입니다. 자, 이런 거 사장님 보시면요. 그냥 나가요. 이런 건 줍지 마세요. 아픕니다. 이런 것도 옥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다야 같은 옥이에요. 이거 그냥 나갑니다. 보세요. 그냥 직 소리 나죠. 끄극 소리 나죠. 끄극 하는 순간 보세요. 무슨 말이지? 이거 나갑니다. 즉, 그냥 딱 나갔죠. 얘도 다야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다야 같은 옥이에요. 다야 같은 옥이에요. 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옥이에요. 이거 옥이에요. 이것도 옥이에요. 이런 거는 차도 얘는 뼈예요. 뼈가 지금 옥화되려고 하는데 아직 뼈 상불이 남아있는 공룡의 입하고 눈하고도 있네. 이거 다 재밌어요. 이거는 옥공룡밭이고 아까 얘는 다이아몬드 밭에 들어온 두 가지 파트가 다른 이거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다이아몬 너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느낌이 좋다. 옥 같아요? 맥클맥클랑 옥 같아요? 진짜 옥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진짜인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음, 사파이 나가네. 그렇죠, 그대로 있죠. 모이사나이트를 한번 실험해보자. 여기를 자, 오 모이사나이트 나갔다. 그러면 다이아죠? 모이사나이트 나가면 다 보세요. 다이아몬. 다이아몬 당연히 확신해 맞습니다. 자, 그럼 진짜 올라오나 안 올라 확인해 볼게요. 탄소 함량 자, 열감지기로 봅니다. 4에서 해야지. 자, 봅시다. 2단, 3단까지 올라가네요. 엄청 친히 좋은 거예요, 이거. 탄소 함량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안 깨져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안 깨지기를 바랍니다. 와우. 이야, 이 깨졌는데 이 부분은 하나는 썰만한 게 나왔네. 20캐로짜리 하나 나온다, 이거. 와, 질이 좋은 거예요. 이건 명확한 94점 얼마지다. 5G까지는 94지예요. 와, 대박. 하나 나왔네요. 양쪽으로 금이 갔고 이쪽 나갔지만 이 앞에가 94지 여기에서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음, 진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핑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정도 살구처럼 보이면 복숭아처럼 보이면 이 핑크. 지금 제일 좋은 고충이 하나예요. 이거는 3컵에 해당돼요. 94지. 무조건 94지고 자, 20캐로셀 하나 나왔어요. 딱 20캐로셀 하나짜리 나오고 55.2인데 20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이거는 뭐 1억은 넘어요. 작아도 작은데 1억이 넘어요. 근데 제가 더 붙여드릴게요. 94지라고 했잖아요. 커팅하면 96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20을. 그럼 20캐로셀 핑크다야가 소두비의 투명도가 높은 핑크스타가 900억이 낙찰된 거 아시죠? 찾아보세요. 그까진 아닌데 이거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거 한 2억은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일반 핑크하고 달라요. 감히 여기 반이 안 나갔었다면 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춰서 좀 겸손하게 해서 그냥 겸손하게 해서 검이 반으로 나간 것 때문에 2억에 반해가 1억에 제가 할게요. 사실은 2억을 해도 돼요. 근데 겸손하게 그냥 현금 1억 정도 하고 커팅하면 1억이 아니고 한 20억은 넘어요. 무조건 20원 이상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게 엄청 좋은 핑크예요. 이거 핑크가 아주 투명 보세요. 투명도 이렇게 아주 질이 좋았어요. 색깔 보세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아주 색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커팅만 잘하면 엄청 예쁜 핑크가 나올 겁니다. 이거 축하드려요. 이건 가격 1억 감사합니다. 94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러퍼예요. 다이안데 러퍼예요. 사장님 이제 다이안 그 위치에 가서 그 장소에 가니까 이제 아시니까 그 장소 가서 찾는 거죠. 옥밭에서는 찾아봤자 옥밖에 안 나오고 다이안몬드 밭에는 다 해야 돼. 이것도 옥이에요. 이 밭에서 출근하튼 일을 해도 다이안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다 한 곳에선 찾았잖아요. 다 한 곳에 그런 것밖에 안 나올 거니 이거는 이제 우유인데 다이안은 맞아요. 다이안은 맞는데 좀 질이 떨어져요. 우유 색깔 나오는 다이안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어느 게 나오냐면 이렇게 형태가 나올 거예요. 요런 형태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우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고 그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돈은 돼요. 한 300에서 500 한 300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이안은 맞으니까 75캐론 그리고 안에 보면 크랙이 덜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0에서 500 정도 잘하면 한 500 이건 괜찮고 한 500 가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말했죠. 쨍한 거 이거 이거 다이아 같은데요. 여기 쨍 하나 그렇지. 크랙이 그렇지. 쨍한 건 맞는데 크랙이 어이구 쓸만하네. 하나 나왔다. 여기에 하나 쓸만하게 이거 크랙 이거 괜찮네. 와우 와우 이거 굉장히 아 여기가 이 줄이 좀 제법 많이 나갔네. 여기 하나 둘 아이고 이쪽 밑이 또 깨졌네. 바깥이. 그래도 바깥이네요. 안까지는 안 깨졌다고. 여기가 여기서 한 5캐라 정도 쓸만하고 전체적으로는 괜찮네. 아유 여기는 딱 좋다. 됐습니다. 다이아 100% 맞을걸요. 이건 다이아 맞아요. 옥같은 다이아입니다. 얘가. 옥같은 다이아 확실하고요. 모이사나이트 안 긁힐걸요. 네. 안 긁혀요. 모이가 나가네요. 그대로고 170캐라시인데 쓸만한 게 20캐라짜리가 한 개 나오고 한 5캐라짜리가 서너 개 나올 거예요. 축하드려요. 이건 쨍하게 나올 겁니다. 이쁘게 색깔이. 이 정도 레벨로 나올 거예요. 얘가 얘보다 더 깨끗해. 그래서 얘가 질이 더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한 5천 정도 이건 91지 정도 91지 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양이 좀 있었대니까 쓸만한 다이아예요. 제가 그거 처음 딱 보고 그게 바로 그거 두 개가 먼저 나왔어요. 그 세 개. 이거는 다이아는 맞는데 쨍한 게 아니고 이건 조금 러프 쪽인데 이건 뭐 부분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시죠. 너무 뼈도 많고요. 좀 그래요. 얘가 이제 다이아니 아니냐 투명도 좀 있고 이것도 92지 정도 되는 건데 투명도 좋아요. 다이아 같네요. 봅시다. 얘가 나가나 얘가 나가나 모이사나이트 나가고 맞네요. 다이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다이아 맞는지 올라갈걸요. 그렇지. 네. 자 올라갑니다. 어? 아 이거 섞였네요. 아 이쪽은 섞여 약간 눌러지네요. 섞였어요. 아쉽지만 안 섞였으면 그래도 한 500은 받았을 텐데 아쉽죠. 탈락. 너무 아까운 탈락. 잘 가지고 계세요. 그냥 보면 데이터 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다이아는 아니지만 그렇죠? 얘는 다이아 맞아요. 얘는 다이아가 확실하고 다이아 무조건 맞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러프예요. 러프입니다. 어? 안 올라가나? 이게 지금 아이고야 이제 고장나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것도 섞였네요. 섞였어. 섞였어. 섞였어요. 이것도 아이고 섞였네. 아이고 깨졌다. 스킨대다가 깨지고 만신창이가 됐네 또 요거 못 써네. 이건 완전 다 박살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보세요. 못 써요. 완전 이런 녀석이 이렇게 다 박살난 경우도 있네. 못 쓴다. 속이 다 골맞다고 보시네. 그 끝만 말잖아. 인생이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되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요거는 질이 좋은 거예요. 요거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93지 다이아맞을 겁니다. 요건 다이아맞아요. 음 다이아맞네요. 완전 사파에 싹싹 밀려나가네요. 음 좋습니다. 다이아맞 확실한 다이아도 하나 나왔네요. 주르 그래 이렇게 좀 잘 올라가줘요. 주르륵 그래 이렇게 좀 잘 올라가줘요. 이렇게 올라가니만에 천천히 올라가줘요. 쫙 주르륵 잘 익었어요. 진짜 야물게 잘 익었어요. 이거 93 잠깐만 음 깨진 것도 덜 깨지고 이봐요. 덜 깨졌어요. 요 하나만 줄이 하나 있을 뿐이지 한 개 요거 쓸만한 20킬로짜라를 두 한 개 쓰고 한 10킬로짜라나 핑크 약간 들어갔는데 좋아요. 이거 얼마짜리지? 한번 볼게요. 요거 한 기본 94 캐럿짜린데 94 캐럿짜린데 한 60은 쓸만해요. 네. 아주 좋아요. 요거 한 한 7천만 원 정도 오이아미다. 요 93 점인데 93.5 정도인데 94에 가까워요. 질이 좋아요. 요거 상당히 투명도 하고 질이 야문네요. 엄청 야문네요. 엄청 야문네요. 얘가 다이아 중에서도 상당히 거의 천년에 가까운 그런 크리스탈의 쪽에서 가까운 넘어가는 것 중에 SIC와 C 중에 C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이 좋은 거예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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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질 좋은 거 네 개 있네요. 자 요거는 옥 같은 다이아인데 요거는 이거는 못 사요. 요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마 부자 같이 소위 말하는 고구마 익힌과 지금 찐 것처럼 그런데 이건 지금 거의 다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삭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는 맞지만 다이아는 맞아 이거 맞는데 다이아는 맞는데 또 올라가지도 않네요. 버리세요. 자 마지막 하나 자 요거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다이아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열도 나는데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운데 가볍단 말이에요. 이건 좀 다른가 물질이 좀 다른데 보라고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 아니에요. 이런게 또 있어요. 여기는 꺾이는데 얘는 꺾이는데 이건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 아니에요. 얽히죠. 다이아 아닙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 중에 있는게 있어요. 연속면에서 조금 탄소 어떤 격평이 있는건데 이건 다이아 아니에요. 아주 요거는 버리세요. 아주 매우 드문건데 요런게 한 번씩 있어요. 저는 그건 데이터를 아니거든요. 자 이거 아까 요거는 원소스라고 했죠. 원소스니까 좀 기하니 요거 자 요거 두근두근두근두근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이아 같아요. 다이아 같은데 예 그렇죠. 엄청 야문 다이아에요. 자 이제 들어왔고 됐고요. 다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자 보세요. 그냥 갈리죠. 사파이 그냥 갈아가버려요. 그냥 때처럼 딱 밀리고 좋습니다. 됐습니다. 사파이로 한번 해보죠. 아이고 사파이 나가네요. 아 저 모이사나이터 나가네요. 때처럼 밀리고 좋습니다. 다이아고 자 마지막 이 다이아 굉장히 야문 다이아에요. 엄청 야문거에요. 자 다이아 확실하고 다이아는 맞는데 질이 좋은 이제 자 투명도 오 이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기는 이제 우유처럼 새있는 그쪽 다이아인데 자 요 밑이 문제에요. 아쉽게 밑이 네 이제 거기서 스캠 스톤에서 약간 들어가져요. 약간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지긴 들어가져요. 또 들어가지는데 이게 조금만 더 찢으면 됐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여기 핏이 조금 아직 이런게 바깥으로 이제 뿜어내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얘는 규암이라기보다 다이아에요. 이런건 아주 드문 케이스죠.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를 그러면 모찌도 아니고요. 모찌도 아니고 그러니까 꽃감이라고는 말은 못하는데 꽃감은 약간 부드러운 거 있어요. 얘는 꽃감보다 경도가 조금 더 높아요. 한 차원 더 높아요. 경도는 더 높아요. 그런데 투명도가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인데 제가 보면 금이 있을 수도 있다. 안에 금 같은 이런 금속 성분 그래서 자석이 안 붙기를 바라죠. 안 붙여.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밀도가 나빠요. 이런거는 완전 대박이죠. 이런거는 자 가격이 부르는게 값인데 투명도가 조금만 더 쬐으면 완벽해요. 631캐럿인데 다이아에요. 자 희귀 다이아에요. 이거는 가격이 기본 2억 기본 2억을 잡고 커팅 하면 부르는 값이 100억이 넘어가요. 100억이 넘어가요. 이 색깔도 이뻐요. 색깔이 너무 이쁜 색깔이고 자기만의 계승이 있는 색깔 다이아에요. 이거는 뭐 아주 좀 희귀한 다이아 중 색깔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버릴까 막 그렇지. 내가 봐도 분명히 모르니까 이것도 버리려고 했겠죠. 돌멩인 줄 알고 버리게 됐죠. 이런 다이아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버릴까 막 버릴까 막 하다가 그런데 아쉽게 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흠이지만 커팅을 색깔이 워낙 이게 쨍하게 나옵니다. 커팅해놓으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떨어져도 나올 거고 얘는 투명도가 올라왔으면 이런 등급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다크블루 구덩이요? 얘 나름대로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메리텍 있어요. 아 이거 재밌는 색깔로 이거 이거는 커팅해보세요. 이건 커팅을 하십시오. 커팅하면 이쁜 색깔 작더라도 하나 하세요. 제가 구원합니다. 이건 그냥 잔잔한 거 이렇게 해서 한 1억씩 받아도 돼요. 6캐럿에서 10캐럿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개당 1억씩 해갖고 한 10개 20개 인센티브 딱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20억을 받든지 그게 현실적이죠. 나중에 이거 하나를 통으로 해가 현재 사는 사람한테 아시는 분은 지금 덤비면 제가 협상해가 덤비면 말은 죄송하고요. 말을 조금 내가 중화를 못시켜서 흥분하면 내가 중화를 못시켜요. 이게 약점인가요? 인간미가 좀 있는데 어쨌든 부끄럽다. 저는 이게 좋은 물건을 보면 감출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약점이에요. 끝까지 속을 너무 보여줘서 안 되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믿어요. 제 말을 믿어요. 이 정도 가치가 이제는 확실하니까 다이아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물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오늘의 다이아 질이 좋은 다이아가 5개하고 3개 1이 나오는 5개는 진짜 좋은 거고 얘는 원소수예요. 원소수 다이아가 돼서 대박이었을 텐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문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제가 위탁 서로 중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도리 해수욕장의 다이아가 파워입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의 근처에서는요 바로 여기에서는 돌은 다이아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예쁜 돌은 다 치어들의 산란장소 고동하고 고민때 치어들 새끼들이 사는 곳이니까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 한금알의 그이의 배를 자르는 행위하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 양심적으로 삽시다. 이상입니다.